형꺼면은 내가 정하겠는데 형 아이디면 그냥 내가 안받아도 괜찮은데 닝구님이니까 빼가자고 오히려 주면 안되지 우리가 우린 쓰레기잖아 물리라고 하지마 오케이 이렇게 하고 저기 사람 있으니까 조금 딴 데에서 밖도 물약 같은 거 아 물약이란다 물약 같은 거 파밍 좀 하고 가자 오케이 3인칭으로 보죠 이게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 1인칭으로 되죠 가방 쓰고 가방 쓰고 네네네네 가방을 써? 가방을 가방 착용해야지 무게도 무게 늘어나 가방을 쓴다고 해서 여기 머리에 아 가방 써? 등에 써 응 아 하나는 잡았는데 뒤에서 또 나올 줄 몰랐네 그니까 내가 봤을때는 두명이었어 총소리가 나는게 내가 사서 내 총소리 들은거 아냐? 아냐 뭔가 총소리가 형을 제외하고 한 명 더 있는 느낌이었거든 두명이 있는 느낌이었어 형을 제외하고도 음 이따 그러면 왼쪽으로 돌자 응응응 야 왼쪽에 딱 써져있네 시스템 조마문 다이디 다이드 프롬 블리딩 아웃 출혈로 누웠다 치 아 우리 죽인놈이 누구야 식스제트라는 놈이구나 식스제트 어 오케이 굳이 아이디어에서 총하고 만들지 말걸 아 하나는 잡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는 잡았는데 하나를 못 잡다니 울프스톰 총이 쏘기는 힘든데 헤드샷을 맞추기 쉽대 단발로 단발로 다닥 쏘니까 일단 총알 부터 먹자 근데 총알이 없겠지 어 총알 없어 그니까 저 가서 총알부터 먹자 오케이 그 총 쓰려면 5.56탄 써야돼 5.56mm 루님 이거 이 게임 컨텐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뭐 화살표도 되게 잘 보이고 깔끔해 게임이 게임은 깔끔해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어 밴디 땅하기가 쉽지 이 게임은 게임 자체가 그거 배틀로얄 게임이니까 혼자 하기는 힘들어 아 그니까 밴이 된다라는게 밴디 아 도둑놈 만나는거에요 도둑된다고 강도 만나기 쉬워 강도 만나기 그건 뭐 어 잠깐만 소리 왜이래 여기 가면 또 괴물 나올거야 오케이 어 소리봐 하이지 때랑 똑같네 어디 건물 들어가면 소리나더라고 일단 일단 가정집부터 털자 어 가정집에서 먹을거 많이 나와 단어 선택 좀 조심하세요 가정집을 턴다니 완벽한 완벽한 샷건탄 선택 아니야 리얼 쓰레기 어 어 어 뭐야 원래 이런소리나 여기 샷건탄 위자위에 샷건탄 오케이 이 정도면 거의 제주도 폐가급인데 이거 여기 백팩 백팩 30개짜리 있다 야야야야 밀리터리 백팩 어 30개짜리 바꿔 오케이 바꿔쓰고 바꿔써 바꿔써 이런 차에 차에 그거 좌석에 아이템같은거 봐라 아 좌석조개 어 어 어 무서워 깜마귀 소리 여기 털고 갔나 어 뭐야 침낭이 있네 침낭은 뭐야 저 그냥 오브젝트인가 오브젝트 어 어 여기 샷건 총알 샷건 총알 오케이 아 왜 HP탄 HP탄 밖에 안나오지 근데 게임이 내가 총알에도 많이 나오고 좋다 150발 이렇게 거의 지금 생겨났네 하지만 죽으면 다 잃어버린다는게 문제지 집을 못 짓지 이거는 AK12S 있다 어 이렇게 있으면 주워 이렇게 어차피 나중에 쓰면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그런거 못해? 단축키 설정 못해? 아 할수있네 할수있네 설정이 있을걸? 뭐야 안바끼냐 왜 총 어떻게 바꿔? 총은 그거 그 우클릭해서 착용으로 누르던지 아니면 단축키 설정이 나는데 안되는데? 어 그걸로 안돼 아 총을 단축키로 못 바꿔? 어 못 바꿔 그러면 뭐 중간에 인벤토리 창을 열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어 그렇지 시스템 오졌네 샷건 필요없어 샷건은 들지마 샷건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 오케이 어 잠깐만 외겐 났어 외겐 났어 오우 샹 오우 와아 아 아 아 HP탄 너무 약해 아 아 나 진짜 무서워 저기 밥 드세요 냉장고 안에 있는거 네네네 토마토 토마토 먹었어요 지금 먹지 말꺼 그랬나? 45 ACP HP 있다 이거 먹을래요? 그거 그거 먹어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총알 있으면 일단 다 먹어 알겠어 이 게임인데 총소리가 좀 큰 게임이에요 음 총소리 커 하이지랑 비슷하네 구도는 하이지배틀로얄이랑 어 거의 비슷하지 하이지도 할 때 총소리는 진짜 컸거든 그래서 총먹기 진짜 힘든 게임인데 총들면 정말 쾌감 오셨거든 그 타격감 했잖아 여기 어 여기 거즈 오케이 거즈는 바로 쓰면 됩니까? 뭐 따로 만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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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맞으면 써야지 아 오케이 형 2층 가 블리딩 블리딩 한 번에 없어주고 아이가 아이가 내 말은 뭐 이렇게 따로 그 뭐 옷 찢어 만들고 뭐 그런 추가적으로 없는거지 어 그런거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거즈지 어 어 이쪽 2층으로 올라와봐 바나나 있다 오케이 올라와있게 권총있다 권총 권총필였어 권총필였어 아 오케이 바로 버림 자 올라와서 여기서 정비 한 번 하자 오케이 왔어 여기서 너 거즈 거즈를 일단 단축키 창에 좀 가까운 데다 너 뭐 3번이나 이런데 알겠습니다 클린 워터 플래스크 이거 뭐 그거 물인거 같고 아 저거 물 같은거 오케이 일단 먹을거는 먹을거는 그냥 인베에 인베에 넣어두고 한 개만 단축키 창에 넣어두면 돼 무기도 무기도 다 빼 무기도 다 인베에 넣어놔 잠깐만 그러니까 먹을거는 어 단축키에 넣어놓으라는거잖아 하나 어 어 넣을거 단축키 하나만 하나만 한다는게 무슨얘기야 아 다른거 다 빼라고 어 어 다른거 다 빼고 이거 무슨 놀랬네 뭐 저렇게 그냥 바로 옆에서 나와 저렇게 바로 옆에서 나와 바로 옆에서 나와 하하하하 가끔 막 발맥에서 튀어나오고 야 내가 봤을때는 이거 두 명이서도 어려울거 같은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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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을거 음료수 오케이 먹을거 먹으면 바로 먹어도 돼 여기 약 어 이거 약 지금 거의 풀이야 풀 여기도 어 나? 나 나 풀이라고 나 아 방어력 방어력 80풀 아니야? 아냐 배기풀이지 아 그런거야? 뭐 방어력은 어떻게 가빠지 그냥? 어 가빠 바꾸면 돼 나중에 여기 뭐 초록색 뭐야 이거 식물이야? 오이 아 그러네 여기 이거는 반창고 아 나 이거 처음에 키보드인줄 알았는데 이거 반창고였어 아하 그러네 나 여캠권줄 알았다 이거 어 일로오세요 오케이 낙대 안받습니까? 응 낙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오케이 굳이 총은 주울 필요없어 오케이 오케이 어 거기는 총은 굳이 주울 필요없어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왜 에임이 왜 이렇게 조준 에임이 느리냐 깜짝이야 깜짝이야 조준 에임 좀 잠깐 바꿀게 컨트롤 센서 갑자기 갑자기 너 죽었다고 뜨진 않겠지 아 HP탄이 너무 많이 나온다 아 이게 그 감도 조절만 없네 조준감도 조절은 또 없네 이 정도였나 이 정도였나 이거 가지고 건드리려는게 아니고 어디있어 아 네 위에 나 위에 올라와있어 3층에 아 골드누크니임 고맙습니다아 술 취하셨네요 어 하하하하 어 떨어집시다 알겠습니다아 저쪽에 저쪽에도 총하고 총알 많이 나와 저 앞에 다리 밑에 오케이 저 굴다리 밑에 오케이 근데 이거 결국 그거네 결론은 밴딧이네 게임이 잘생겨서 얼굴에 집중이 안되요 이게 그래픽이 지금 풀옵션이야 거의 결국 우리도 누군가에게 살해하는거네 죽임을 당할거야 우리도 아니지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줘야지 집 짓는거 이런거 나올거같은데 차 안에 보면서 차 안에 보면서 아이템 있으면 다 챙겨 아니 잠깐만 아예 건설이 안돼? 어 아예 건설같은거 없어 그러면 바리케이트랑 바리케이트랑 그건 있어 아 그래? 그런거 그냥 짓고 살아도 되잖아 그러면 그럼 어떻게 짓고 살아 바리케이트랑 연결 끊으면 시체에 없지 어? 연결 끊으면 시체에 사라지지 어 그럼 내가 봤을때는 뭐 이런데다가 동원해가지고 한 세네명이서 이런데서 바리케이트치고 이런데서 살아버려도 되잖아 이런데 어 이거 상상 생각을 못했네 이런데다가 바리케이트치고 여기다가 그냥 살아버리면 되잖아 접속 끊으면 되잖아 집도 필요 없잖아 아니 어차피 아이템을 맡기려면 저거 다시 가야돼 세이프티존에서 아이템을 다 들고 죽으면 그냥 끝나 메디키버 아 개인 창고가 있어? 그 아까전에 세이프티존에서 컴퓨터 있잖아 컴퓨터 거기다 입력하면 되는거야? 어 거기다 아이템 집어넣으면 이제 세이프지 궁금하긴 세이프존은 뭐 서로 못싸워? 어 아 아 거기서 싸움나면은 내 생각에는 총 들고가가지고 애들 아이템 저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뺏어먹을 이게 그런거 가능한 곳이 있긴 있어 아 진짜?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어 어 어 죽여 죽여 무조건 죽여 오 헤드샷 오 나이스 헤드샷 오케이 그렇지 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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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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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무조건 죽입니다 어 총알 총알 죽여 총알 죽어 뭐 총알 뭐 뭐라고? 총알 다 먹어 총알 지금 근데 거의 거의 인벤 인벤 다쳤어 아 인벤 안 다쳤네 총알 총알은 일단은 다른 것도 다 먹을게 내가 어 총알 다 먹어 총알 다 먹고 가방도 가방도 아이템 있는거 안에 있는거 다 먹으면 어 가방이 밖으로 나오거든 어 그때 가방 먹으면 돼 아 이거 렉이 너무 심하다 아이템 먹는 렉이 너무 심한데 있어 뭐 그래? 난 이상 없는데 어 어 내가 뭐 쉴드있다 쉴드 일단 다 챙겨 그럼 다 챙겨 어 알았어 내가 다 챙길게 초콜릿 받을 거 우클릭하면 돼 우클릭 아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럼 이 가방은 내가 먹자 됐다 가방 먹고 가방 방패 어떻게 써? 방패 단축키 창에 넣고 응응 그거 하면 돼 그냥 그냥 아 그 눌러서 눌러서 그냥 쓰면 돼 와 이거 뭐야 아 방패가 건설할 수 있는데? 응 그래 건설하는거야 앞에다 막는거야 싸울 때 대박이네 몇 대 맞으면 방패 들고 바로 바닥에 박아가지고 싸운 사람도 있어 와 그거 나중에 들 수 있어? 어 저거 한번 설치하면 끝이요 아 진짜 인생 방패야 되겠네 저사람 뭐야 오셨지 저기서 그러게 말이야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그 소변타임 개이득이 보기인데 약간 다른 이건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잠깐 숨어있고 화장시간 만드는게 외계인이 나와서 집에 있으면 숲속 이런데로 안나올거 아니야 집에 있는 것보다 이런 숲을 숲을 안에 숨어있어서 갔다오는게 나와 그니까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하잖아 아 우리 저기 화이트 저쪽으로 가는구나 화이트락 이쪽 위치 화이트락 뭐 크리크? 에어드랍 갔네 아 못가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이쪽으로 집 봐 에어드랍은 일단 뭐니까 패스하고 이 집 1층 1층 뒤져 너 1층 뒤져 내가 2층 뒤질게 거의 2층에 아무것도 없네 와 여기 침대밖에 없어 어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바방 여기는 외계인 안나오지 나올걸 여기도 아 여기도 나와? 어 외계인 나오면 모든 마을있는 구간에서 다 나와 어 어 난 뭐 쉴드 뭐 그런거 못개니까 여기 하나도 없다 1층에 아예 없어템 아예 없어템 어 오케이 어 차안에 꺼져 같은거 다 드시구요 네네네네 지금 뭐 누구랑 싸우도 안 질거 같은데 거의 느낌이 질거같은 느낌이 안드는데 어 방금 청소를 안냈어? 아니 아닌가? 아니구나 건물 무너지는 소리구나 이거 실시간은 무너져? 아니 아니 그런건 아니야 그냥 무너지는 소리가 자꾸 나 아 소리만 나는구나 어 어 어 어 어 총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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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니 건물 밖에 이런거 터트리면 백점씩 줘 어 백점씩 줘 아 좀 말을 하고 쏘세요 사람 나오면 자랐잖아요 어 하하하하 아 아 해봤어 저걸로 사람 죽여봤어? 죽을 뻔 해봤어 아 죽을 뻔 해봤어 아 원래 경험이 또 저거지 새로운 노하우가 되는거지 저걸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면 안테나모양 있거든 야야 저 안테나모양이 45분마다 한번씩 돌릴수 있는데 저걸 한번 돌릴때마다 겨검치 200에 아이템 가방을 줘 이거는 뭐 걸어다닌다고 해서 겨검치는 안오르는거야 팜이 간다고 그래서 그런거 없어 사람을 죽이거나 뭔가 활성화 시켜야 되는구나 무조건 어 총으로 총으로 데미지를 줬을 때 음 어우 진짜 잔인한 게임이다 오늘 레벨 15 서버 부터 이제 가야되는데 사실 왜냐면 레벨 15 부터가 거의 프리 서버 잖아요 룬님이 원래 아이디가 지금 레벨이 몇이시죠? 이거 19? 그니까 15 룬님 있는 서버로 갈려면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을 무조건 죽여야 되네 사람이나 외계인 아니면 외계인 노가다 아는데 있거든 거기서 외계인만 계속 잡던가 근데 여기 있는게 더 안전하겠는데 거기는 더 빡세겠는데 완전 빡세 거기 진짜 여기랑은 상상이 완전 다를거 같은데 거기 레벨이 되게 높은데니까 거기 레벨 막 50레벨짜리도 엄청 많고 40레벨 막 이래 이거 그런건 없잖아 스킬찍거나 그런건 없잖아 스킬찍거나 그런건 없잖아 어 그렇지 어 그거만 네네네네 네네 나 업무해주세요 여기다 돌리고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네네 네네 자주옵니까 친구들? 위험하지? 이런데 경험치 경험치 먹으려고 딱 다 되면 경험치 250인가 아마 200인가 받을거야 같이 받나? 음 이런 경험치는 같이 받는데 오케이 경험치 들어왔지 200 오른쪽에 아 그러네 오른쪽에 떴네 200개 엄치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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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말은 하라고 제발 말은 하란 말이야 말은 말은 어 나 진짜 놀라니까 말을 하라고 말을 왜 놀래 아 아직 레벨 10이네 형꺼는 쏘지만 나 경험치 안올라 여기꺼는 경험치 안올라 어차피 근데 뭐하러 쏴 이걸 쏘면 아까 내가 경험치 먹은거 있잖아 안에꺼 어 그거를 하려면 안에 저걸 내가 터트린걸 다 수리를 해야돼 아 그럼 뭐 지금부터 수리해야돼? 어 그니까 아니 이거 45분 뒤에 45분 뒤에 이거 경험치를 먹으려는 사람은 어 이걸 다 수리를 해야되지 아 그니까 우린 45분 뒤에 타이밍 맞춰서 와서 수리하는 데 죽이면 돼 아 오케오케오케 일로 일로 오케이 어 내가 본 쓰레기 중에 제일인거 같애 진짜 사람은 멀쩡해보이는데 목소리는 어 왜 엄마가 그 멀쩡한 사람이 어딨어 그니까 그니까 예전에 형 서울 서울에 KTX 타고 왔을때 내가 음 진짜 착한 사람인줄 알았어요 형 착한 사람이잖아 흐으으음 흐하핳하핰 으흐하핰허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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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그럼 죽이러 가자 죽던지 죽이던지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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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자 사람 죽이는데 샷건 별로인거 같은데 샷건 너 지금 총알 뭐 있어? 지금 총알이 어... 아까 뭐 먹은게 있었는데 뭐 구밀이랑 이거는 권총인거 같고 그리고 어... 45 ACP HP 어 이제 그냥 와 어차피 지금 먹을거 없어 너 아 그래? 지금 쓸 수 있는 총알이 없어 알겠습니다 5.56mm FMJ탄을 먹어 그걸 먹어야 된다고? 어 그걸 먹어야 돼 5.56mm F 그걸 먹어야지 니가 저거 AK를 써 5.56mm FU탄? FMJ탄 FMJ탄 둘중에 하나 써야 둘중에 하나 먹어야 된다고? 아니야 5.56mm FMJ 이게 하나야 아 이름이 그렇게 길구나 5.56mm FMJ 어 오케이 그게 뭐 라이플이야? 어 라이플 오케이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도미... 도미니온 블락 뭐 저기 어 바리케이트 쪽 바리케이트 쪽 저기가 뭐 저기도 컴퓨터 돌릴수 있는거 있거든? 응 저기도 돌리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위에 뭐 이게 폭죽 폭죽 터졌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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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그거야 에어드랍 지금 에어드랍 떨어졌다고 저 자리에 아아... 가면 뒤지겠지? 응 별로 거리가 안먼거 같은데? 여기서 가고 있잖아 어 무서워 일단 바리케이트 쪽에 사람은 안 모르는거 같은데? 응응응 저 바리케이트 쪽에도 총알 많이 나와 차 안에 우리는 총알 먹고 다 세이브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 여기 이런식으로 왼쪽 돌면서 한바퀴 쭉 돌면서 이제 한시 방향에도 세이프티존 있거든? 어 거기서 총알 한번 세이브하고 다시 또 한바퀴 돌면돼 오케이 잠깐만 에어드랍 표시가 하나 더 나는데? 저거 왜 나는거야? 저거는 안먹어서 나는거야? 어 저... 아니 저저... 어 저 자리에 아직까지 에어드랍 있단 뜻이여 근데 에어드랍이 두번 루팅할 수 있거든 두번? 응 한번 가자 잠깐만 잠깐만 한번 루팅하면 가방 같은거 나오는데 응 그 가방은 죽어도 떨어뜨리지가 않아 아... 아... 그건 완전 좋은템이네 영구적인 패시브같은템 아니야 아냐아냐 그게 오픈하면 아이템이 나오는데 응 오픈했을때는 이제 아이템이 떨어지거든? 죽으면 아 그냥 상자채로 남아있다고? 어 오픈하기 전까지는 상자만 들고 있으면 안 떨어뜨려 뭐고 뭐... 아무튼 그게 뭐 좋은거 아냐 까기 전까지는 영원히 옆에 있는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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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드랍쪽에 방금 빨간색 화살표 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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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과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그냥 한명만 죽이고 가자 한명만 죽이고 가자 조심해 한명이었어? 일단 빨간색 뜬건 한명이었어 근데 그게 팀인지 아니면 사람인지는 모르지 에어드랍쪽으로 먹으러 온거면 팀 아닐까? 약간 외곽으로 돌자 약간 그래 외곽으로 돌자 외곽으로 뒤 한 번씩 보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나는 아이템 먹을때 왜이렇게 렉이 걸리지? 나는 그런거 없어 약간 지역에 그런 차이가 있나봐 에어드랍이 아직도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애들이 봤다는 얘기는 이건 백풀 에어드란 먹을려고 오늘 애들 죽이려는거네 그러면 쟤네들 무조건 조직이야 한명인데 그런짓은 할수가 없어 한번 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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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작번이었는데 난 거리가 안돼 왼쪽 앞에 사람이 있었어 왼쪽 앞에 한명 피는 만땅 약먹었었어 방금 오케이 한대 맞았나보네 그래도 아 저기 에어드랍이네 여기 숨었는데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봤을때는 쟤 한명 있는거 같애 한명 밖에 없는거 같애 형 섣부르게 움직이지마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한명씩 찾아보자 한명씩 찾아보자 한명이 근처에 있는데 어 저기다 저기다 어디어디어디 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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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약간 약간 갈색나무 바로 뒤에 아 오케이 갈색나무 뒤쪽에 외계인 나왔다 외계인 나왔다 외계인 나왔다고 Can't toi 내버려 아 좋아요 음 좋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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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뒤에 돌 뒤에 아 형 죽었어? 큰 돌 바라봐 큰 돌 바라봐 아 샷건이야 아 나 진짜 라이플 먹어야 돼 아 한 명 더 있었네 아 안돼 아 딱 아이템 부팅하려고 딱 보니까 눈앞에 있어 와 아 미친 아 아 우리템 아 개빡 아 어 나는 진짜 한 명일거라 생각했는데 두 명이었네 아 총알 개 아깝네 총알만 있으면 되는데 아 가만있어봐 이게 누구야 링구 잠깐만 왜 아 다른 사람한테 죽었네 응 뭐야 뭐 팝? 뭐야 뭐 아이디 이상한 애야 개한테 우리가 두 명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잠깐만 아 닝구님 상자에서 좀 빼봐요 빼가자 닝구님 사랑합니다 AK AK 해줄께 이리와봐 형 우리 아까 거기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복수 한번 헤야지 어 진짜로 요거 이거 바로 바로 주워먹어 오케이 누가 오나? 누가 온다 아 그 와중에는 냄새 맡네 가자 어, 됐다 가자